자, 강아지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기 아버는 엄마를 사랑해요, 아기 거북도 엄마를 사랑해요 아기 거북은 엄마를 사랑해요 얘들아 집중해야지, 얘들아 얘들아 자고 자고 그러면 안돼 자, 그러면 노래버전 한번 해볼게, 엄마가 자,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짠! 짠! 아기 야거는 엄마를 사랑해요 얘들아, 얘들아 집중 아기 거북은 엄마를 사랑해요 오, 맛있는 거네 먹는 것만 좋아해, 너네는 봉순이도 엄마를 사랑해요 고마워, 봉순아 봉택이도 엄마를 사랑해요 봉글이도 엄마를 사랑해요 봉글이도 엄마를 사랑해요 아기 봉순이도 아기 봉글이도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봉글아 사랑해, 사랑해 끝! 자, 이번에는 동물책 간다 강아지는 멍멍 우리는 꽥꽥 나비야 나랑 같이 놀자 야옹 자, 야옹이 사운드 간다 야옹이 사운드 시작 봉사 아니야, 봉사 아니야 이거 책이야 하나 둘 셋 야옹 야옹 아니야, 이거 책 사운드야 책 사운드 자, 야옹 됐고 이제 우리는 꽥꽥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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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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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로와 우리 공부하는거야 자 우리는 꿀깨기랑 우는거야 알았어 강아지 간다 멍멍 반가워 나는 강아지야 나는 엎드려 있는 걸 좋아해 어 원순이처럼? 엎드리는 걸 좋아한대 야 강아지 손긴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 원자로 요게 재밌어 이거 맞춰봐 이거 무슨 소리인지 맞춰봐 얘들아 자아 야아 야아 이브라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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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귀여아 꼬귀여아 뽀뽀 꼬귀여아 이제 마지막이야 보그텍 보그텍 어 까지 왠지 왠지 고귀여우 일어날 수준 아 아명 아명 얌어드릴 봉준아 재미없어? 너네 재미없어? 그럼 그냥 간식먹을까? 봉준이 언니 맛있어요? 봉준이 언니 맛있어 봉태기 오빠 잘 먹었어요? 봉태기 오빠는 많이 먹어요 먹으라아 봉태기 오빠 또 딸꾹질해요? 그럼 모자를 쓰도록 하세요 봉준아 봉준아 냄새 좋아? 봉구리 냄새 좋아요? 봉준아 봉준이는 봉구리 발냄새 맡아 봉준아 냄새 한번 맡아봐 봉준아 냄새 어때? 봉 ут 봉구리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